안녕하세요. 어썸입니다. 제목 그대로 이제부터 자유롭게 한라산을 탐방하실 수 없게 되었는데요. 세계유산본부에서는 12월 23일, 2020년 2월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한라산 탐방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. 제가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. 세계유산본부는 세계 유일의 4대 국제보호지역인 한라산의 적정 탐방을 보장하고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시범 운영 구간은 한라산 정상을 등반할 수 있는 성판학과 간음사 탐방로를 대상으로 하였고 하루 탐방 예약 인원은 성판학 코스는 1000명, 간음사 코스는 500명 이내로 산정했습니다. 탐방 예약제는 시스템 구축 및 자체 시험 가동이 완료되는 1월 중 예약을 받기 시작하고 2월 탐방객부터 적용 시작돼 12월까지 11개월간 운영된다고 합니다. 예약 방법은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 예약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한데요. 성명, 거주지역, 그리고 연락처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. 탐방일 한 달 전부터 예약 접수가 가능하고 단체인 경우는 1인이 최대 10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한 노약자나 외국인 등 사전에 예약하지 못한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서 탐방 당일 자녀 예약 인원 범위 내에 현장 발권도 병행해 시행한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한라산 등반은 꼭 2020년 2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시범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요. 등반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 안녕!